구독 누르셨습니까? 오늘 할 게임은 요리 게임인데요. 이렇게 해서 설명할 겁니다. 자, 이 게임으로 말하자면 4명이서 양배추 썰고 1명은 서빙하고 1명은 거기다 회덮밥하고 1명은 저기다 김가루 뿌려가지고 갖다 파는 게임입니다. 좋아,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이제 니네네 우리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거 룰은 알겠지. 그러면 이제 내기 벌칙만 정하면 되겠네요. 벌칙 뭘로 하지? 강력한 걸로 하자. 강력한 거? 뭘 원하십니까? 시청자 한 명을 딱 뽑는 거예요? 네, 랜덤으로 뽑아서 선물 보내주지. 그럼 되겠네. 그래? 선물은 손편지, 애장품, 키스마크, 종이. 오케이? 콜? 콜?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서 종이에다 딱 찍어보내기. 야, 니네 너무 뻔히 보이잖아. 나 옛매기네 하는 게. 아니, 뭐 이거 걸리면 X내는 건 다 똑같아요. 만약에 애장품이 팬티면 팬티에다 입스틱 짜고 진하게 내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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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와우! 그리고 여기서 제일 못한 사람 뽑는 거는 투표로 뽑으면 되겠네. 와우. 자, 시작하죠, 시작하죠. 자, 자, 어, 어려워, 어려워. 딸을 주워서 밥에서 뜸을 드려야 되네. 밥 어딨어, 밥 어딨어, 밥 어딨어. 생선, 생선. 밥 안 타게 조심하세요. 제가 생선할게요, 제가 생선. 오케이. 김넌 밥 주세요, 김넌 밥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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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김넌 밥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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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, 접시 어딨냐? 아, 접시 여기, 접시 여기. 김 없어, 김이요. 김 어디 있어요? 아, 김 여기 누가 가려놨어. 아, 씨, 어디 갔나 했네. 김 주세요. 에이? 에이? 점심, 제자리, 야, 김을 여기다 놔두시면 안 되지 마. RP'll, др13, 빨리 빨리 빨리! 생선, 생선. 불야, 불이야! 불z drummer, 불z drummer. 불, 불, 불. 아, 불 нас, 불 нас어. 밥을 태우지마. 불야, 불이야! 불야? 김 yea, 불 нас어. 야, 손님이 나뉘하잖아. 아, 쫓아測해. 아, 저 메리 좀. tweaking one야. 세 эт developmental student 서버 rayЕН 베스트. 접시가 제일, 제일 중요하네. 아, 밥 안 됐는데 그 누가 거내놨어? 아 판다님 판다 안돼 아 왜 아 왜 생선이야 김이나 싸서 내 이게 뭐 방어회야 이거를? 아 진짜 이게 뭐가 대차인데 이거 어 뭐야 깼네? 오케이 싸자님 양배추 하나 싸자님 이 새끼들 채소 먹는다 싸자님 설거지 해야 해 싸자님 양배추 양배추 썰어 양배추 싸자님 물 나고 있어 싸자님 오늘 너무 뜨겁다 이거 저희 나라보다 뜨거워요 싸자님 더워 죽겠어요? 야 비켜 이 새끼야 이거 집게 아 싸자님 양배추 하나 싸자님 오이 좀 그만 썰어 싸자님 싸자님 손가락 오이처럼 썰어버리기 전에 오이 좀 그만 썰어 싸자님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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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요런데서 요리를 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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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랑 이거 합체 토마토 이거 합체 아 방금 초록색 싸자님이 잘못 넣었다 초록색 싸자님 나와서 엎드려 뻗치자 누구지? 아 지금 말하는 사람 나와요 아 이거 조각하는 거 맞으러 지금 싸자님 양배추 세 개 싸자님 양배추 세 개 싸자님 아 떨어졌어요 뭐야 떨어졌어 야 접시나 접시나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싸자님 어 하늘이 무너져도 한언니는 해야한다 맞다 싸자님 양배추 양배추 잘 팔려요 미친 염소새끼들 양배추 깨먹는다 아니 아니 저거 합해야지 그거 갖고 와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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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도 해야한다 싸자님들 밥 왼쪽에 온다 왼쪽에 온다 왼쪽에 흘러내린다 밥 오이 오이 스시 먹는 미친놈 있다 양배추만 먹는 듯이 아니고 미친놈이 아니냐 저거 밥 없다 밥 없다 싸자님들 빠빠빔빔빔밥 됐어 됐어 밥 밥 빨리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여기 넣어 아 아니 근데 점수 높아 오우 야 훌륭했다 이거 어 경금형님 아 경금형님 야 야 야 야 야 저거 없는 게 나 저거 없는 게 나 저거 없는 게 나 고기 고기 아 누가 저거 고기를 고기를 던져야 돼 고기 아 누구세요 아니 무슨 새끼 햄버거 미리 다 깔아놔 햄버거 깔고 아 무슨 양배추를 넣어 먹어 햄버거에 미친거 아니야 이거 패트 패트 좋아 패트요 야 치즈 치즈 아니 무슨 시발 치즈를 넣어 오 텔레포트 텔레포트 여러분 받아요 오 되네 어어어 오오 왼쪽은 내가 맞는다 썰 거 다 넘기세요 야 야 순서대로 안 해도 되지 저거 네 치즈 고기 좀 넘겨주세요 제가 썰어서 보낼게요 벌써 시작했어요?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아아아아 넌 뭐하면 돼요 아니 앵 앵 앵 저 끝에 왠 시우스가 있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고기 좀 썰어주세요 야 야 고기 다져 내가 닫는다 아이오 고기 다져 고기 다져 고기 다져 고기 다져 고기 다져 접시 어딨어 접시 접시 없어 이 새김봐 잠깐만 접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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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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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넘겨 넘겨 썰어줄게 썰겨 치즈 여기다 넣어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치즈 주세요 치즈 포탈으로 넣어야 돼 포탈으로 넣어야 돼 포탈으로 넣어야 돼 포탈으로 넣어야 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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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 탄다 아아아아 탄다 탄다 야 팔아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빨리 팔아 치즈 넣고 어? 아아아아 아아아아 치즈 받아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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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 안 돼 아 저 빨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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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써세요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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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치 필요 없어 양배치 필요 없어 야 이거 이거 갖다 놓 어머 이거 어머 어머 아니야 아니야 양배치 필요 없어 양배 양배 누가 이거 양배 누가 이거 야 야 점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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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먹어 고기랑 고기 고기 두 개만 개나져버려 이 딴거 누가 먹어 이거 아니 치즈를 갖다가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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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나? 아니 아니 못 깼어 아 깼다 깼다 아 깼다 깼다 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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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깼다 어 알겠습니다 자 1번 하면은 병금이가 제일 트롤이다 자 2번 하면은 빅헤드가 제일 못했다 3번 하면은 조디악은 왜 있었나 싶다 4번 콩방장은 민폐였다 입니다 시작할게요 여기서 랜덤 맞지 정해서 한 명 찍는 거 아니지 네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순수 100% 랜덤 자 끊었습니다 추첨 할까요? 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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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당첨자는 베르뮤치 베르뮤츠 베르뮤츠님이십니다 일단 당첨자분 채팅 하나만 쳐보세요 빨리 방자님꺼에서 왜 근데 이분 사라지셨는데 완전 나 나 안 있는거 나 아니 이분 실종되 나 전화로 가 연락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습니다 베르뮤츠 베르뮤측 남자 여자 남자세요 여자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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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자는 베르뮤츠 베르뮤츠님이십니다 일단 당첨자분 채팅 한 번 쳐보세요 빨리 방자님 거에서 이분 사라지셨는데? 말이 없는데? 이분 실종되어 연락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네요 왔습니다 베르뮤츠 베르뮤츠는 남자 여자 남자세요 여자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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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입니까 여자일 네가 남자한테 손편지 써야 해